천전 북포 서귀포 문화재 야행 천전 북포 물소리가 들립니다 다양한 조명들이 주변을 이렇게 스노우고 있습니다 달 속의 이야기 제주신 이게 달을 현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점점 달 속의 이야기 연인 가족 요즘 제주는 문화축제가 한창입니다 천전 북포 물줄기가 세원하게 계곡을 따라서 틀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전 북포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소요름 날씨 시원한 천전 북포 물소리를 들으면서 실릉을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낳게 봐야겠습니다 천천히 휴식시키려면 전부 문화축꽃 천전폭포에서 물이 떨어져서 천전화류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천전폭포 떨어지는 물질기 물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